고맙습니다. 자 여러분들 앞선 무대까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? 제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습니까?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 보셔야죠 그쵸? 이제 마지막 곡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어쩌다 한 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쉽고 오길래 하나 둘 셋 넷 흥 가는 사람 오랜 사람 마음마다 설레게 하라 하나 둘 셋 넷 고두에 정을 두고 떠나는 배야 갈매기 흐른 마음 너는 알지 하나 둘 셋 넷 말해 나오 말해 나오 피어난 부두 떠나는 배야 하나 둘 셋 넷 헤어지면 그리 웃고 만나 보이면 시들하고 몹쓸 것 이래 심사 하나 둘 셋 넷 믿는다 믿기너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누가 먼저 말했던가 하하 생각하며 생각사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하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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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있거라 어디 인천항구야 미쓰기 하나 둘 셋 넷 미쓰킴도 잘 있어요 미쓸이도 안녕히 안녕히 온다 하는 기아기야 잊으랴 많은 기다리는 순정만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하하 하하 또 다시 찾아오마 인천항구야 하나 둘 셋 넷 눈물을 감추고 다같이 눈물을 감추고 하나 둘 셋 넷 이슬비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수라린 가슴에 하나 둘 셋 넷 고동이 넘쳐넘쳐 내 야운 가슴에 넘쳐 흐른다 하나 둘 셋 사랑을 달고 사는 꽃바람 속에 하나 둘 셋 넷 너 혼자 너 혼자 시키려는 순정의 등불 홍도야 하나 둘 셋 넷 홍도야 울지 마라 글씨 엄마가 있다 짜자잔 짠짠짠 아래에 나갈 길을 다같이 너는 다같이 지켜라 하나 둘 셋 넷 해 세저무 소양강에 황홀이 지면 하나 둘 셋 넷 외로운 할 때 밖에 슬피 우는 두 오경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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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식이 오네 하나 둘 셋 넷 큰 아기 삼꼬뽕이면 누가 뭐래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보시고 해야 돼 너를 쳐라 다같이 삿대를 쳐라 하나 둘 셋 넷 사랑이 빗물되어 말없이 흘러내릴 때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세월 가면 하나 둘 셋 넷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 가면 나를 내라오 하나 둘 셋 넷 못 잊어 못 잊었어 가슴한테 다같이 바보 같은 사랑이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할 당시 날 버리고 말없이 더 안았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 몸은 돌아서 새 비 눈물을 흘렸다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가실 바에 저 엄마 가져가야지 다리라리라리라리라 저 말을 남겨두고 어위호 홀로 떠나갔느냐 자 이찬원 오빠 보니까 실물이 어때? 이찬원이 오빠 보니까 실물이 어때? 변론가보다 대답을 안하는 거 보니까 변론가보다 변론가보다 슬비카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다 같이 잘 가세요 자 이찬용 눈물의 기저 기쁨 한 둘 셋 넷 한마디 난 살이 서른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 찜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마지막 곡 갑시다!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기 있다 자 이찬원 오빠 실물로 보니까 어때요? 어때? 잘생겼어 못생겼어? 못생겼나 보다 못생겼나 보다 자 마지막 곡 자 마지막 곡 모욕선 오고 가는 부산한 곳에 이 부부 최많은 마도로서의 이별이 무정 되나 밧줄을 돌리면은 희망이 울고 백머리 돌리면은 사랑이 운다 한구의 아가씨 버리고 떠나가는 울리고 떠오라 아도로스 아메리칸마 아도로스 진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해당와 피워지는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철새 따라 찾아온 종각학선생님 하나 둘 셋 넷 열 아홉 살 성색씨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만 종각이찬만 서울렐란 가지를 마고 가치 이를 이정구 구름도 쫓겨바린 다같이 성마을에 하나 둘 셋 넷 무엇하러 왔던가 종각학선생님 하나 둘 셋 넷 그리움이 지병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심을 달래보는 청각선생님 서울렐란 가지를 마고 떠나 떠나 하 하 하 하 하 하 반글 상대방 여러분 재미있게 즐겨주셨습니까 진하게 즐기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같이 박수와 함수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한 번 더 박수와 함수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진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3 송도 월드 푸드 페스티벌 앞으로도 훌륭한 행사로 자리매김하면서 글로벌 세계 추세에 함께 발맞춰갈 수 있는 글로벌 세계 추세에 함께 발맞춰갈 수 있는